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여기는 저희 대구인 봉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하고 있는지 근황을 알리고 싶어서 근황까지는 아닌가? 오늘은 저의 하루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오늘 친구가 떡볶이도 먹고 내 컷도 찍고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재밌게 놀다 올 거고요 너무 빨리 준비했나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꾸밀걸 저는 이제 친구가 놀러 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월요일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뱃뱃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10시 55분입니다 멤버들은 휴가고요 연진 학교를 가고 오늘은 여기서 혼자 랩을 좀 쓰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노래나 랩을 할 때 쓰는 노트인데 오늘 좀 이거에다가 적어보고 좀 여러 가지 할 거예요 저것도 한국말로 쓰는 편인데 좀 표현이 잘 못하는데 일단 한국말로 네 평소에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공개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RIP IT OFF 누구한테 보여주지 안 보여줬는데 안 보여줬는데 근데 제가 라이진비트에다가 쓴 건 있긴 한 거든요 커튼의 버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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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랩은 안하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이 시간이 없는 건 나도 알아 금방 지나가는 인생의 바다 여기까지 안 돼 안 돼 이제 그 아 이제 해볼게요 안 되겠지만 너무 좋은데 얘 되게 좋은데 너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 안 돼 그는 시간이 없는 거 나도 알아 금방 지나가는 인생의 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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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2. 2. 3. 두 번째. 세인데? 너무 세인데? 1. 2. 2. 2. 3. 3. 4. 5. 4. 5. 5. 5. 5. 6. 5. 6. 나는 입에서 파트에 빠졌다. 파트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아 아 아 아 잠시만.. 다 좋은데 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좀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새로운 걸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해볼게요. 주제에... 너무 어렵다. 주제에... 그녀가 뽑아보여. 주제에... 자기소개? 자기소개? 내가 돌아왔다. 아아! 엄청 부끄러워요. 혼자니까 맨날. 연습하지? 아... 네,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표현? 일본어 표현을 생각해서 한국 표현으로 바꾸는데 항상 파파고를 쓰면서 검색하면서 내 어떤 표현이 있는지 그걸 찾으면서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요. 오늘 최선을 해서 열심히 했고요. 카사에 설명해 주자면 약간 나쁜 일이 있어도 나는 뭔가 수영하고 뭔가 리듬을 타고 뭔가 뭔가 힘들 때나 그럴 때도 나는 그렇게 했다 뭐 이런 거였고 제가 트리플리스 같아서 다시 뭔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썼습니다 가사를. 다시 돌아오면 변했던 이 세계 왜 나만 혼자 과거를 사는 듯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안에서 so we didn't angry win so that's okay 11 이제는 지금까지와 다른 내 삶을 달려가 원인데 I'm a liar 뜨거운 마음은 계속 변하지 않아 심장과 같은 bpm으로 다 눌리든 치즈 오늘도 사진 치고 why don't you do it like me feel so good 24 멈추지 않아 이 음악 소리 I'm back I'm back I'm back this is my third life 시작이 항상 미 바닥에 있어 그쵸? 2 hours by the way. 2 hours of work. That's the biggest. 3 hours by the way. 2 hours by the wa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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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s by the way. 오늘은 참 만족하긴 한데 내일 되면 아마 이거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역시 어려웠네요.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주 많이는 안서 왔지만 그래도 조금씩 많이 메이킹하면서 좀 더 실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I'm out here about to get like all the credits. Okay? We are it. You will forever see her name in the credits. For all the songs she's gonna be participating in. Nice. I don't want to say it man. I don't want to say it but I feel like it's so obvious at this point right? That she's she's up there for me. And you know still waiting for the rest of the crew. But she knows what I- But she knows how to make my heart tick man. She knows. She knows what she's doing. She's very good at it. I'll see you when I see ya. Bye.